찬미 예수님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일선분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신자분들을 위한 봉성체를 나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체를 모시기 힘든 신자분들 특별히 환자분들과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이 미사를 통해서 그리고 심령 영성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본당에서 사목할 때 봉성체를 할 때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성당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제인 제가 성체를 모시고 가서 그런지 예수님이 오셨네요 라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말씀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동안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망 또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싶은 간절함의 모습 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오셨을 그분들의 삶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먼저고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고 또 시간도 할애하기 마련입니다 또 겉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사도 바오로는 자신에 대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글 즉 서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선교 여행의 행적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처치에 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또 어디에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 마음은 선한 모든 것으로 충만한 곳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보금선포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또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다가갈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의 동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로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여줬고 또 예수님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오로 사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낸 모습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독서에 사도바오로의 말처럼 곧 해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제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대의 돈도 여행 보따리도 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 안에 복음과 주님만이 함께하여 그것이 마음에 넘쳐서 흘러나와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해외로 가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선교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음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서 또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감사합니다 이 미사 안에서 또 자주 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